최근 베트남 주식을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주식을 910만 5천 달러, 약 121억 2천 8백만 원어치 순매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7월 한 달간 순매수 금액인 212만 6천 달러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. 베트남 정부의 금리 인하로 부동산 종목을 중심으로 베트남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